동준 사장님 통해서 연락드리게 와 미쳤다 동양 Vs 서양 아 나 서양은 안 봐 아 본다 아 보네? 아 보는구나 아 난 다 아 조용 아 근데 서양은 아 근데 약간 동양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서양은 오우 예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근데 서양 그 느낌이 너무 싫어 야 뭐 그렇게 약간 막 미쳐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하잖아 서양은 아 난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메르시 한번 주시면 어 두루만도 한대 없어여? 아 저 개발려 진짜로 내가 대 말려야 아 진짜 진짜 하이 파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멀리야 이렇게 남은 분 남은 분 남은 분 감사합니다.